오늘은 그래서 엄청 큰 개를 사러 갈 거야. 내가 일어나는 개 보면 엄청 무서워할 거야. 개 같은 개? 진짜 집게 집게 같네. 야옹이 걸어다니는 개인 줄 알았어. 아 강아지인 줄 알았어? 걸어다니는 개는 사는 거 아니야. 엄마 손 물려. 엄마 손 물릴까 봐? 너무 큰데? 이런 거 킬로당 얼마 정도 해요? 킬로예요. 55,500. 입 움직이는 거 봐. 보여요? 누나 왜 아무것도 한 거 아니야? 다리 한 번 만져봐도 돼요? 네? 아빠 만지신다. 진짜 크다, 얘가. 어떻게 움직여? 킹크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엄청 큰 고개지. 오늘은 엄청 큰 꽃게 냠냠냠 영훈이도 처음인데 나도 처음 어떤 맛일지 너무나 기대돼 먹는 건 홈다운드 좋아요는 좋아요. 오늘은 엄청 큰 꽃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쉬익 아이구 이 정도면 완전 꽉 찬거 아닌가? 비껑 비껑 나도 한 번 만져봐 아까 장갑을 껴서 느낄 수가 없다 ㅎㅎㅎㅎㅎㅎ 먹어봐! 엄청 맛있어? 아빠도 먹어봐! 엄청 맛있지? 엄청 맛있다 야영아! 또 먹어보자!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주까? 먹어볼래요? 진짜 맛있다 킹크랩을 왜 이제 먹었지? 저도 킹크랩을 사 먹어 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나도! 순봉 조금 먹고 여우는 이거 먹고 아빠도 이거 먹는 거 배달한 거 아, 살이 진짜 달콤하다 그치? 아니, 엄청 달아! 신기해! 설탕 뿌려 놓은 것 같아 맞아, 저도 그래! 그치? 제가 원래 이 킹크랩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, 구멍이 이만하면 이만큼만 이렇게 들어있는 개를 보내줬다고 1점을 준 후기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수산시장이 청주에 또 마침 있어가지고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샀는데 대만족입니다 이거 시세도 보니까 키로당 5만 5천원을 샀는데 네이버의 오늘 시세는 키로당 6만원이더라구요 가격도 적절하고 이거 쪄주는데 3천원 추가! 이거 살도 엄청 싫어하고 여은이도 만족? 또 먹어봐 바 deficits servi 샫 삼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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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껍데기가 되게 흐물흐물하네요! 그래가지고... 가위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! 와우! 아빠 먼저 먹어봐! 아! 아빠 한입에 다 먹을 수도 있는데 어떡해? 여왕이 먹을래? 여왕이 먼저! 대박 살! 응! 아빠도 이거 다리 먹어봐! 일단 얘를 한번 뒤집을게요! 여기 봐봐! 살이! 이거 두 개! 이거 두 개! 이거 다리 두 개! 응! 여왕이가 이거 다리 두 개를 갖고! 나가서 엄마랑 같이 나눠먹는 거 어때? 그리고 앞에 집게도 줄게! 이제 몸통도 먹어보고 싶은데? 알았어! Enc. emp. 저게! 아무튼 먹어볼까요? 몇 가지! 네! 네네네네네 1,2,3,4,4 3,4,4,5,5,4 3,4,4,4,5,4,5,5,4,5,4,5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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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제가 처음에 먹기전에 장갑을 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목장갑 같은거 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갑더라구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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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... 코코넛 워터마다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종류를 드셔보시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코코넛 워터를 찾으면 좋습니다 얘가 칼륨이 많아서 몸안에 있는 나트륨을 많이 빼줘요 저는 먹방하고 나서는 꼭 이렇게 한두 잔씩 마시다 보니까 맛있어요 여운이도 잘먹습니다 흑 흑 흑 흑 흑 몸통 요런 애들은 다 떼버리고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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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면은 다리가 달려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냥 살이 이렇게 튼질하게 있어요 그리고 얘를 그냥 이렇게 톡 하지만 이 살이 제 눈알만해 하... 장난 아니죠? 와... 여기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일단 살들이 토실토실하니까 식감이 살아있거든요 굴비살보다 좀 더 부드러운데 그게 엄청 큼직큼직하게 빠빡빡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그... 게 내장의 맛이 진하게 느껴져 헥 여기 봐 한 번에 이렇게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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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 개는 이렇게 딱 보면은 다리별로 라인이 이렇게 딱딱 있거든요 이 라인별로 살을 딱딱딱딱 이 껍데기를 뜯어주면은 아주 살이 쏙쏙 빠지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뜯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을 쑥 밀면 이게 이렇게 덩어리채로 빠지는 길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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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껍질이 연해서 오우 봤어요 방금? 이제 얘도 이렇게 하면은 흑 흑 흑 그냥 이렇게 대망의 집게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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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이 기니까 이런게 좋네 아 안빠져 어 뭐야 어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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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흠흠흠흠 먹는 거예요, 이거? 안 먹는 게요? 이야... 이거 완전 순두분도 안 돼요 진짜 잘 와요? 잘 먹었습니다! 그냥 먹기에는... 좀 짜요! 진짜 순두부같은 식감인데 짭짤...롬...해서 라면같은데 이거 딱 넣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오늘 킹크랩을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사실 초창기부터 해보고는 싶었는데 뭔가 나는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런 인식이 자리 잡혀있던 음식이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런 좋은 것도 먹어보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하하 뭔가 뭔가 뿌듯 뭉클 그런 음식이었네요 다음에는 두 마리를 사서 하나는 아내와 여운이 먹으라고 하고 하나는 제가 온전히 먹으면서 촬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맛있기도 하고 영상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 있고 이랬는데 막 댓글로 아니에요 다음에도 여운이랑 또 꼭 같이 먹어주세요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?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홍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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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